아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아 배가 진짜. 어 저 출산 좀 하고 올게. 아 저기 무단자 이렇게. 내려가라 내려가라. 내려가라 내려가라. 내려가라 내려가라. 자 반복종 선정해봐. 자 선정합시다. 오늘 뭐 제가 볼 때 강력하게 두 가지입니다. 오늘 명란쥬개와 고구마쥬개. 두 개 아닌가? 자 유희. 네. 하나 둘 셋. 명란쥬개. 저는 고구마쥬개. 고구마쥬개. 나는 명란쥬개. 명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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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란 두부쥬개. 두 표. 명란 두부쥬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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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후는 사실 내가 덕후 연예인인데. 아니 내 주제에 뭘 해가지고 누구를 준다는 거야 지금. 잘 먹었습니다. 하나 감사합니다 누나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때로 remo superv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그때로 한번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늘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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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또 누가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국사합니다. 잘 계시지? 어디 계셨어요 어디 계셨어요. 혹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? 네 한 1년 정도 됐어요 이제 1년 1년 신발 좀 더 잠깐 볼까? 아니 뭐 오자마자 이렇게 막 열어보면 대책으로 신발을 사라졌어요 이렇게 보면 혼자 사는 지 얼마나 된 거야? 13년? 그렇죠 남자 혼자 사는 집 치고는 혼자 사는 집에 약간 푸른 냄새가 나요 내포가 이렇게 많아요 오 블럼 형 오 블럼 형 좋아요 좋아요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? 네 건담은 다 제가 만든 거고 이런 것도 만든 거죠 스타워즈 아니에요? 스타워즈? 와 이거 진짜 기쁘다 와 근데 슬램덩크도 있네요? 네 슬램덩크도 있죠 이거는 형 진짜 작품인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 맞아 이거는 뭐 편액체니지 약간 5, 6, 7세에서 보면 환장하는 거거든 와 와 왜 이걸 하기 시작했어? 그냥 처음에 시간이 다 외로워? 갑자기 나고 그럴 때마다 친구들 다 결혼했고 이제 만나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혼자 좀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했는데 처음 건담을 한 번 샀다가 이게 왜 그렇게 열중해서 해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하나씩 둘씩 이렇게 슬픈 취미네요 아니 나는 괜찮아요 외로워서 아니 재밌어요 여기 해보시면 아니 이걸 보면은 다들 뭔가 신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매니아시구나 아 매니아시구나 여기는 뭐예요? 별도 공간이 아니면 뭐 야외필이 나는데? 여기는 그냥 테라스인데요 야외필이네 정말 몰랐겠다 우와 이거 슈파 형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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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이렇게 넓은 데를 원한 건 아니었는데 어 아니 그리고 여기는 지금 위에 형님 은행이 있어서 비가 올 때 사실은 여기가 제일 좋은 분위기거든 네 오늘도 비가 오면은 오히려 좀 더 좋은 분위기가 낯설 수도 있는데 그걸 혼자서 비우면 촛불 켜놓고 네 커피 마시면서 형 형 이것도 보기보다 굉장히 편하거든 형 굉장히 많이 활용하지 아 이거 다 짝짝이 좋겠네 그렇죠 아 왜 근데 테라스인지 몰랐어 이게 그 혼자 안 살아본 사람들은 저런 걸 잘 모르잖아요 왜 베란다나 이런 공간이 필요한지를 잘 모르잖아요 이게 지하에서 빨래를 한번 말려보고 냄새나는 옷을 한 달 이상 입어보고 해야 아 빨래를 말릴 공간이 필요하구나 여기 이 솔로는 이 집에 뭐가 필요한지 알아 이런 거 필요하고 그러니까 독고 경력이 꽤 됐다는 걸 들어가 이제 안에 이 공간이 너무 푸를 정도로 와 이 층만의 실내를 들어와서 아 이거 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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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한 군데만 보시지 이렇게 동시에들 아기 봐봐 일단 이게 이제 혼자 사는 한 무리급 우소라고 할지라도 결국 이렇게 배달을 시키고 인스턴트 음식을 먹게 될 수 밖에 없는 반방 환경질 수 없지 혼자 살다 보면 배달의 민족인데 어 어 애피데 현실이 좀 보여 내가 암빵 한번 보여 암빵이랑 암빵이랑 할게 별로 안 보여 아 우와, 깔끔하다. 눈대가 빨간... 아유, 참.